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.2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. 1분기 1.3% 깜짝 성장으로 비교 기준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순수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실질 GDP 세부 항목을 보면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.2% 감소했고,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도 각각 1.7%, 1.2% 감소했습니다. 반면 정부 소비는 0.6%, 수출과 수입은 각각 1.2%, 1.6% 증가했습니다.